꼭 알아야 할 날씨 정보, 요긴한 날씨입니다. 오늘은 빨래하기 좋은 날인데요. 공기는 건조하고 하늘은 맑고 추위는 누그러졌습니다. 빨래지수가 높을수록 좋은 건데요. 대부분 지역이 90까지 올라 있습니다. 다만 저녁부터는 미세먼지가 유입되기 때문에 야외에서 말리신다면 낮 시간대를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포항은 오늘 아침 규모 2.6의 지진이 났는데요. 본진 이후 총 92차례의 여진이 발생한 겁니다. 여진은 길게는 몇 개월, 몇 년까지도 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.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. 요긴한 날씨 홍재화였습니다.